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세스케입니다. 오늘도 이수엔지니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사실은 다른 거 녹화하러 왔다가 또 잡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수엔지니어와 함께 아무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새 저한테 이메일이 되게 많이 옵니다. 사실 응답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누군가 응답해주고 안해주고 할 순 없으니까 응답을 해주진 않는데 저도 이제 들어오니까 읽기는 읽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쉽게 말해서 환경이 흑수전거야. 아 흑수전요? 완전 흑수전 거예요. 남녀같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보내는 거야? 제가 금수저 아니라고 저한테 흑수저분들 저한테 보내시는 겁니까? 저도 자수성가한 스타일이고 해서 그렇게 보내시는 것 같은데 환경이 좋지 않대. 그리고 혹은 남자분들도 나이가 많아. 나이가 뭐 한 서른쯤 됐어. 애매한 나이 때. 네. 왜냐하면 이제 서른쯤에 가면 남자들은 이제 남녀 가르는 것도 좀 웃긴 일이기는 한데 특히나 남성분들은 조금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씩 들리지 않아요. 생계에 대한 무게. 특히나 이제 이게 아랫세대로는 저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요. 우리 이제 윗세대로는 아무래도 부모님들도 조금 이제 의존하고 하는 게 좀 아들 쪽으로 좀 많이 가긴 하잖아요. 저희 윗세대 쪽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한 서른쯤 된 남자분들, 남자 구독자분들이 많이 이제 생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면서 음악은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았나요? 음악은요? 그러니까 앞 얘기까지는 별로 안 신기해요. 그렇죠? 뭐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지. 뭐 다 뭐 요새 뭐 취직이야 뭐 다들 힘든데? 뭐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 형님 저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둘 다 이제 음악 관련 일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야 이거 좀 어렵네요.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니까. 사실 이런 말 해줄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학교에서 교수님들은 이상적인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만약에 좀 가까운 사이라면 일단은 말리고 싶고요. 하지 말아라? 네. 왜 하지 말아라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제일 크죠. 뭐 남자든 여자든 이제 서른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나이에 과속방지턱이 좀 걸린다고 표현들 하기도 하는데 너는 몇 살 때 엔지니어를 결심했냐? 엔지니어를 결심한 거는 사실 뭐 서른이 좀 넘어선데 너도 늦게 했구만! 근데 이제 저는 그 전부터 계속 음악을 하고 있었어요. 음악을 하고 있었다가 숲TV 가보시면 기타 치고 노래하는 이숲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엔지니어 하긴 잘했지.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다. 무슨 얘기에 다 얘기했지? 아무튼 그래서 너도 어쨌든 지금 진로는 서른을 넘어서 선택을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그렇게 하겠다면 말릴 거다. 가까운 사이라면 좀 말리고 만약에 더 가까운 사이라면 때려서라도 말리고 싶습니다. 진심은 말리고 싶다가 진심인 거네. 좀 그래요. 그래요? 저는 거꾸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사회에서 만난 그냥 일반적인 사이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오히려 진짜 가까운 사람한테는 물어봐요. 너 자신 있냐고. 넌 잘할 자신 있냐. 진짜 잘할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음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잘하면 잘 먹고 살고 못하면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물론 이제 음악 직종은 좀 불리한 면이 있어요. 못하면 못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생으로. 제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가. 다른 직종은 내가 아무리 뭘 모르고 못해도 어떻게 뭐 취직을 했건 알바를 하건 뭔가 제가 몸만 움직일 수 있으면 기본 시급이라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는데 음악 쪽은 기본 시급 같은 거 보장 따위는 없다라고. 그냥 진짜로 산잎에 거미줄 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설마 설마 그래도 이랬는데 돈 안 주겠어 하죠. 진짜 안 줘. 진짜 안 줘.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모 녹음실에 골방 작업자 편곡 일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스무 살 때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나름 그래도 저도 편곡 좀 한다고 해가지고 발탁이 돼서 간 거잖아요. 근데 월급이 30만 원이었습니다. 하.. 월급에 30만 원을 준다. 근데 저는 얼마나 멍청했냐면 30만 원을 준다니까 우와! 내가 하고 싶은 음악도 하면서 30만 원이나 받는다! 라고 진짜 제가 정말 물정에 어두웠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30만 원이면 제가 한 달에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차비와 그 학식을 사먹기에도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그때 학식이 이제 한 1500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학식도 못 사먹는 돈이었는데 그걸 좋다고 30만 원 받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일반적인 케이스였어요. 그렇죠. 그때 저도 처음에 20대 중후반 때 녹음실 처음 이제 일 시작하고 그러면 거의 어시들이 뭐 페이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뭐 차비 주죠? 차비. 네. 차비 정도 주거나 거의 이제 청소하고 하면서 이제 일을 배운다라는 개념인 거고 페이를 받으면서 일을 하기까지 기간도 좀 걸리고 얼마나 걸렸어요? 저는 다행인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제 페이 지급이 안 된다거나 아 그죠?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월급 안 나와. 그냥 그냥 안 나와. 미안해. 미안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본인이 겪은 것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요새는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요즘 음반 시장이 별로긴 하죠. 시장 자체도 별로인데다가 사실 저희 10년 전 생각하면 돈이 없어도 좀 버틸 수 있었던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본인 마음먹기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생각하기엔 그것보다 상대적인 더 격차를 더 느끼게 된 거는 뭐냐면 제가 30만 원을 받고 거기서 일을 할 당시에는 맥도날드 시급이 17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알바를 해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마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알바를 해도 거의 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도 음악 하는 사람들은 그 10년 전 가격 10년 전, 20년 전 가격 그대로예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아주 뭐랄까 정말 본 궤도에 못 올라갔을 때의 이야기이긴 하니까 너무 그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만 해주시지 말고 그래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음악을 하겠다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말리고 싶은 거 말고 좀 다른 얘기 해줄 거 없어요? 음악 분야가 조금 다양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도 가수가 꿈이었거든요. 록스타가 꿈이었어요. 지금도 장래희망 록스타인데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엔지니어와서 안 될 거 같은데 그래서 희망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엔지니어로 전향을 결심하고 나서 사실 경제적으로는 그 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엔지니어로 생활하면서 이게 또 시간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어찌됐건 업계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잘해서 오래 있는 게 아니라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일거리들을 받아서 하는 상황이긴 한데 버티는 사람이 승자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반면에 그래도 최소한 버틸 수 있게는 해주는 환경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농담처럼 록스타 안 될 거 같다 얘기한 이유는 이수 엔지니어는 이미 유부남이에요. 그잖아요. 애기 아빠죠. 유부남이 이제 와서 밥을 굶어도 좋으니 기타를 들고 뛰쳐나가겠다.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대로 그냥 그렇게 나가시라고 그러겠죠. 아니지 네가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그럼 애기 분유값은 누가 벌... 맞아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굶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오는 사람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그래도 자기 하나만 책임져도 되는 사람들... 물론 뭐 집안의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뿐이지 내가 뭐 라면 먹는 삶을 살든 그거는 내가 책임지겠다. 난 음악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거 아닌... 아닌가요? 그래도 말려? 안 되겠어? 그렇게 뭐... 안 되겠어? 나는 라면 먹고 살았어요. 나는 진짜 20대 때 정말 라면을 진리도록 먹어가지고 여러분 그 말이 쉽지 한 달만 3끼를 라면으로 한 90번 라면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논스탑으로 진짜 사람이 정말 내 몸에서 짠내가 나는 거 같더라니까? 아 뭐 별일이 다 있죠. 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겨울에 한 3개월 정도 가스가 끊겨서 12월 말쯤 끊기기 시작해가지고 한 3월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이불 덮어? 계속 찬물로 씻고 일단 전기는 안 끊겼거든요. 다행히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였죠. 나 혼자 산다. 나 잔나비 아니 근데 그렇게 뭔가 반지하 생활과 뭐 그런 되게 힘든 모습들이 딱 보면서 내가 와 저 사람 되게 신기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 뭐 홍대 늘상 그렇지 뭐 나도 그랬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라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 같았지?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눈물 났어요. 과거의 나보다 낫더라. 그래도 방 깔끔하고 그래 그 정도면 과거의 나보다 낫다. 맞아 맞아. 아무튼 근데 홍대의 뮤지션들, 인디 뮤지션들 뭐 그런 식으로 나 음악 하겠다 한 사람들 다 그런 과정을 겪는 거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그리고 제 주변에서 이제 연주하거나 이렇게 뮤지션 활동 하셨던 분들의 대부분이 열의 한 여덟아홉은 결혼 정년기를 맞으면서 음악을 그만두세요. 아 실제로 많이 그만둬? 왜냐면 뭐 결혼은 뭐 안 해도 돼 라고 했다지만 살다 보면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럼요. 얼마나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쵸. 그래서 결혼 앞두고 많이 음악들 그만두시기도 하고 결혼하고 계속 할 수 없어요? 그건 진짜 진짜 힘든 거 같아요. 아 나한테 그래서 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 그것도 되게 많은데?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방과 후에 음악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는 어떻겠냐? 취미로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음악을 사이드로 계속 뭔가 하시면서 꾸준히 활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음악이라는 게 좀 그런 면도 있잖아요. 음악에만 몰두해서 해도 범위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뭔가를 다른 걸 해가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분산시켜 가면서 잘 될 확률이라는 거는 또 그만큼 더 희박한 거고. 그러니까 음악적인 욕심을 내다보면 양립하기가 쉽지 않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때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음악을 했던 시절이 있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어 잘 안 돼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 보면 회사에 자꾸 혼을 뺏겨. 퇴근하고 집에 와도 그리고 퇴근을 정신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퇴근하고 집에 와도 이게 안 돼 힘들어. 아 힘들어요. 그리고 일단 또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그런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크잖아요. 또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야 되고 그러면 그거를 마치고 와서 음악에 뭔가 더 에너지를 쏟는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근데 현실적인 환경이 어쩔 수 없으면 돈도 벌고 음악도 하고. 전원 뮤지션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가늘게 오래 갈 수는 있겠다. 가늘고 길게. 그치? 근데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악물고 퇴근 후에 나는 음악을 하고 말 거야. 열심히 하면 되잖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쉬운 얘기는 아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려면 전업을 해라. 아 저는 사실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할 거면 전업을 해서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해보다가 미련 없이. 미련 없이. 미련 없이 해봐라. 네 미련 없이. 나도 공간. 할 거면은 미련 없이 딱 하고 미련을 버리는 게 나은 거. 그러면 아예 취직 생각을 안 하고 빡시게 1, 2년 음악 확 해보고 그만둬라. 1, 2년은 아니고 그래도 한 번 하면 5년 10년. 아니 지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5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나이 너무 많이 들어서 취업 못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하지 마시던지. 왜냐하면 1, 2년 안에 뭔가 성과를 보기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아요. 사실 뭐 녹음실 같은 데도 말하자면 이제 어시로 인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상황이다. 아니면 뭐 집에서 조금은 해봤지만 이제 뭐 거의 이제 백지장 같은 상태다. 그럼 거의 뭐 한 1년은 그냥 어영부영 계속 뭔가를 보고 이제 경험하느라 1년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제로 녹음 이제 조금씩 들어가 보고 뭐 해보는데 또 한 1년. 결국은 실제로 그 친구가 녹음을 정확하게 제대로 일을 처리하기까지. 보통 기본적으로 3년 정도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음악에서 프로페셔널로 활동하기까지 드려야 되는 시간도 많은 것도 이해하고. 뭐 최소 5년 이상은 해봐야 뭔가 성과가 보이지 않겠냐 이것도 다 공감을 하는데. 문제가 현실 세계에서 특히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의 그 나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고민 메일을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난 군대도 갔다 왔고 20대 후반이 다 됐는데. 이 시점에 그러면 네 말대로 5년 이렇게 뻥 해도 되느냐. 그게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5년 10년 이렇게 해서 공들이지 않으면 업계에서 좀 살아남기가 힘든. 특히나 좀 문도 좁고 그다음에 수요 자체도 일반 직종에 비해서 많지 않고 하니까 되게 힘든데. 또 현실적으로 5년 10년을 그렇게 생으로 버텨가면서 일을 한다는 생활을 한다는 게. 그것도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시작하지 마세요. 시작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 그러면 뭐 거기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좀 절충안을 내자면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취업을 한 상태야. 생활비를 그걸로 벌고 있어. 그렇다면 시간을 쪼개가지고 대학원이라든가 아니면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준비를 좀 쌓는 시간을. 약간 자기 발전할 수 있는. 필드에 그냥 짠 하고 나와서 네 말대로 옛날 어시들은 녹음실 가도 정말 밑바닥 청소서부터 배우면서 했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학원이나 대학원 이런 데서 기본 기술은 배운 다음에 그때 이제 그 학비도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벌어가지고 어떻게 그 학비를 대가지고 공부를 좀 한 다음에 기초 지식이 조금 쌓인 다음에 필드에 나와서 뭘 해봐라. 아무것도 모르고 뛰쳐나온 것보다는 훨씬 그 드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초기에 좀 많이 줄어서 세이브 할 수 있는. 그 세이브된 시간 동안 나는 이제 생활비를 벌었으니까 그냥 생자로 나온 것보다는 조금 상황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스무 살 때 이 짓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진짜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냥 급식 먹고 뭐 이러고 지냈으니까. 배고픔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배고픔의 두려움을 처음 느꼈어요. 두렵죠. 밥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사실 부모님 밑에 지내면서는 그거를 겪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집에서는 보통 막 밥 먹어라 그러면 아 싫어요 뭐 이러지. 밥을 못 먹는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 근데 월 30만 원 받고 무일푼에서 시작을 했더니 밥을 못 먹는 날이 진짜로 생기더라고. 근데 밥을 못 먹으니까 사람이 참 밥 못 먹는 게 그렇게 서럽습니다. 아휴 서럽고 진짜 밖에 나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사람 못 만나고 일을 나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상황. 저는 그 작업실이 부가연동이었는데요. 부가연동에서 신촌의 학교까지 걸어서 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30만 원짜리 스쿠터 돈 모아가지고 사가지고 타긴 했는데 그게 정말 500원, 1000원 때문에 그런 일을 자꾸 겪으니까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음악인데도 그게 막 미워지는 순간이 오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도 이제 세습받은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 사실 아이가 생기면 한 사람의 경제력이 완전 제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그렇게. 거의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마이너스가 쌓이는 상황이어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굶는 날이 한두 번씩 있어요. 아기 낳고 이제 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음악을 해가지고 뭔가 계속 안정적인 그런 것들을 가져간다는 건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포기하셔야 돼요. 굉장히 둘의 지금 얘기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안정은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고 위태위태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건 어느 정도 각오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늘 벼랑 끝에 서 있네. 진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항상 왜냐하면 예전에 쌓인 트라우마는 나이가 들어도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일을 거절을 못해요. 아 진짜 형님이랑 이제 약간 관계가 친해지고 나서 보면 일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일을 거절을 못해. 다음 일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박혀 있어서 지금은 사실 일 좀 그건 못하겠고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무리한 일정, 무리한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하지.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야. 언제 일이 끊길지 모르니까. 그런 불안감을 못 견디는 사람들은 이 일을 애당초 시작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도 그렇게 밥 못 먹고 지낸 그 시간들이 내 몸 갉아먹어 가면서 한 것들이잖아요. 저는 진짜 난 일찍 죽을 줄 알았다니까. 일찍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좀 잘 살고 있네요. 그게 본인이 내 몸을 희생해서 혹은 나의 그냥 즐거운 삶을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런 것들 다 희생해 가면서 이 일을 한다는 걸 각오하지 않으면 애시당초 손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음악 오래 했던 선배들 힘들잖아요 다들. 선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 하려는 거 다 하지 말라고. 음악 하면서 사람 하려는 거 다 하지 말라고. 그럴만해요. 나한테 그럼 조언을 요청한 그 수많은 메일들에 대한 답변은 결국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수엔지니어가 여러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좀만 일찍 발을 뺐었어야 되는데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말은 하고 싶으면 해야지. 하고 싶으면 해야 되지만 그만큼 힘들 거라는 걸 충분히 각오를 해라. 그런 의미로 많은 희생이 따를 겁니다. 많은 희생이 따른다. 원래 사람이 원래 하고 싶은 일 하려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음악 일이 조금 더 고될 뿐이지. 유난히 고되죠. 그쪽 일이. 다른 일은 내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디자이너라고 안 힘들겠어? 뭐 뭔들 안 힘들겠어? 오빠가 몇 년 만에 성공한 거. 저는 그러니까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는 거가 나온 게 10년 만에 나왔죠. 20살 때부터 일은 했는데 10년간의 작품들은 거의 뭐 질이 멸렬한 그런 상태였다가 10년간 엄청 분행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10년간 굴렀죠. 땅바닥을. 진흙탕을 굴렀죠. 근데 10년을 똑같은 스테이터스에서 버틴 건 또 아니에요. 약간 햇들 날도 있고 섰고 진흙탕도 맨날 굴르다 보면 이게 좀 다져지는 게 있기 때문에 30만 원 받다가 50만 원 받게 되고 50만 원 받다가 70만 원 받게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올라갔던 건 있죠. 그래가지고 히트곡을 내기 전에도 그냥 밥벌이 정도는 한다 수준까지는 올라왔어요. 너무 절망만 안겨주는 거 같은데 이 숲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절망만 안겨주는 거 같은데 제가 그렇게 살았나 봅니다. 그래도 너도 잘 생각해보면 옛날에 바닥 닦던 어시 시절보다 중간 단계라는 건 있었을 거 아니야? 늘 땅바닥은 아니니까 물론 이제 등락이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진짜 신이 있다면 조삼모사 그만하라고 막 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또 절망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각오를 충분히 하고 해라 할 거면 아니면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수비 또 아무 말 해주니까 재밌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